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시행에 따라 상시근로자 10명 이상을 둔 모든 사업장은 예방대책을 취업규칙에 반영해야 합니다. 고용노동부가 제시한 표준안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은 곳이 있는데 고용노동부는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입니다. 이재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 지난달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제시한 취업규칙 개정안입니다.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한다고 적혀있을 뿐 구체적인 횟수와 교육 내용은 없습니다. 반면 고용노동부가 마련한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취업규칙 표준안에는 1년에 1회 이상 관련 교육을 해야 하고 교육 내용도 구체적으로 명시했습니다. 또 회사 개정안에는 폭행과 욕설 등 단편적인 괴롭힘 유형만 명시한 반면 표준안에는 본래 업무와 무관한 일을 시키는 등의 부당노동 행위도 모두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나와 있습니다. 노조 측은 회사 개정안이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의 취지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. 표준안이 어떻게 보면 취업규칙에 들어오는 게 상당히 중요한 문제거든요. 그런데 회사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일터 괴롭힘을 아주 좁게 해석하는 그런 취업규칙을 개정을 시도한 겁니다. 반면 사측 관계자는 표준안은 권고사항일 뿐이며 관련 절차에 맞게 취업규칙을 개정해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. 노동부 표준안 일부만을 반영해 취업규칙을 개정한 건데 고용노동부는 문제될 게 없다며 손을 놓고 있습니다. 유형들을 나열하거나 한다면 회사 필요에 따라서는 좋을 수도 있는 것뿐인 거지. 안 한다고 문제되는 건 아닙니다. 하지만 구체적인 유형이 빠진 개정안은 직장 내 괴롭힘을 판단할 기준을 모호하게 해 법의 실효성을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. 직장에서의 취업규칙에 반영되어야 회사원들이 이걸 보고 이런 행위를 하면 안 되겠구나 해서 직장 내 괴롭힘에 예방 효과가 있거든요. 그런데 그것을 명시하지 않았다는 것은 실제로 이 법의 실효성을 약화시키거나... 기업들의 취업규칙 꼼수 개정을 막기 위해선 기업들이 표준안을 충분히 반영해 취업규칙을 개정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가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. MBC 뉴스 이재경입니다. MBC 뉴스 이재경입니다.